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의료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장관을 사퇴하기까지 35일 동안 온 가족이 갈기갈기 도료당했다 당시 조국 수사를 총주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측근들은 당시 처참하게 몰락하던 보수정당의 부활의 씨앗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이용했다 그렇게 그들은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윤석열은 당시 조국이 미래 권력을 쥐기 위해 선거자금 마련 통로로 사모펀드를 이용했다고 믿었다 당시 윤석열은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조국이가 완전 나쁜 놈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자신이 써야 했던 조국의 비자금 사모펀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70여 곳에 이르는 조국 주변을 샅샅이 훑어 윤석열의 검찰은 이잡듯 주셨지만 해당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의 검찰과 측근들은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 그리고 딸 조민에 대한 허위 스펙기제 및 입시비리 사건으로 몰고 갔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정경심 교수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딸 조민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이 더벌렸던 조국의 사모펀드는 온간대 없고 딸 조민의 입시 관련 의혹에 아내 정경심 교수를 엮어 온 세상의 특권과 반칙의 아이콘으로 조국가족을 몰살했다 당시 모든 언론은 조국만녀 사냥에 앞장섰다 젊은 층은 분노했고 여럿머리에 몰린 조국가족을 향해 온갖 욕설과 험담 비아냥과 손가락질, 모욕을 일삼았다 TV조선 기자들이 홀로 거주하는 조민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 벨을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겼다 가세안의 강용석 등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세 차량 사진을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조민을 부산대 의전원 포르세녀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를 향해 안대끼고 운전하지 맙시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정교수를 모욕한 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연모씨였다 이렇듯 조국 일가족이 윤석열의 직권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도륙에 가까운 공격을 당한 만큼 죽을 죄를 지었을까 조국 딸 조민은 최근 유튜브를 시작했다 채널명 조민을 개설하고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당시 그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질의를 퍼부었던 인물들이 있다 그 대표 인물이 윤해권으로 불리우는 장재원 의원이다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패권으로 딸에게 의사자격증을 안기로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 자신 주의로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장재원의 아들 래퍼 노엘로 알려진 장용준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장용준은 과거 성매매 논란이 있기도 했다 평소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의식으로 상대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사태질을 하는 장재원은 조국에게 퍼부었던 그 말 그대로 자신 아들의 빗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다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일단 이 말만 하고 제가 팩트 두 개만 얘기할게요 너무 인신해 인격에 관한 이야기 아니요 제가 무슨 비난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자 잠깐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남 얘기할 때 중간에 끼지 말고 이동관 그의 아들은 제2의 정순신 사건 사건으로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피해 학생을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한 복싱 헬스를 배운 후 연습삼아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밟기도 하였다 이동관의 아들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사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학폭 가해자이자 윤석열 정권 핵심 권력자인 아빠 찬스의 끝판왕이었다 이에 이동관은 최근 당시 당사자 간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은 수차례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 아들은 군폭력 사건에 개입된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의 딸 특혜 재용 논란 국민의힘 소속 황교안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국민의힘 소속 김성태의 딸 취업 청탁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자녀들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주를 이었다 결정적으로 열린관TV에서 특정 취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한지윤의 MIT 합격에 따른 각종 황제 스펙 쌓기 특혜 의혹은 그 정도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대부분의 아빠 찬스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국민의힘 등에 있다 그 특권 놀이터에 공정은 없다 오로지 반칙과 내로남물만 있을 뿐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라 내 자식 귀 Soft